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외부 상황에 대해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계금융시장,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큰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과 오크라이나의 분쟁, 미국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3원결 대응 기획에 따라 신속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에 앞서 한부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군내 경제, 물가 및 금융 안정 조건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여 포마 정책을 운용할 여력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은행이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군내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전망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극진하고 있어 이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9월부터 시행된 정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가계부채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 등 주요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 사망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상승세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의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잇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 연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금 205638 2209 똑같이 무료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